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꿀 어 뭐야 부서져버렸네 진짜 이번에 해볼 게임은 플래시 마인크래프트에요 마인크래프트인데 인터넷 창으로 플래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랑 기본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나무를 캐가지고 이거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조합대를 만들려면 아 이거 어떻게 나누지 근데 이렇게 귀찮게 일일이 다 나눠줘야 되나 마인크래프트랑 똑같네요 설치 어떻게 해요 됐다 어떻게 쓰지 큐프트 클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좋아 그러면 일단은 막대기를 만들어야겠지 막대기를 만들어서 얘를 다 치우고 곡괭이를 먼저 만들어야 하는데 착착 곡괭이 만들었다 나무 곡괭이 아 도끼도 만들어야지 쉬프트하고 클릭을 누르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도끼도 만들어야지 도끼 나무 도끼 그렇지 됐다 도끼랑 곡괭이가 생겼다 곡괭이로 돌을 캐면 이제 돌이 나오죠 마인크래프트랑 똑같네요 근데 여기 밑에 광석이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어가지고 좋다 상자다 상자에 뭐가 들어있지 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좋아 황금사각 이거 뭐야 코코아 토파즈 철괴 양동이 두 개 양동이 안 겹쳐지네 좋아 좋았다 여기 철곡괭이 돌곡괭이잖아 여기 돌곡괭이 돌곡괭이 주세요 아 좀 좀 헷갈리네 좋아 돌고깽이로 광석이 어디있는지 다 보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삽이 있어야 되네 올라가야 돼 삽 만들어야 돼요 삽 만들려면 일단 나무판자가 필요해 막대기를 만들어가지고 좋았어 되게 좀 불편하다 아 뭔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막대기를 요렇게 놓고 돌 갖다가 삽을 하나 만들어주고 좋아요 돌삽으로 이제 땅을 좀 파야 하는데 이거는 곡괭이로 파버리고 돌삽으로 파가지고 철을 캘 수가 있다 아니요 이거요 다이아몬드 한번 캐 보자 다이아몬드 어디있는지 금방 찾을 거 아니야 배고픔이 별로 안 닿는데 잘됐다 끝화로는 이렇게 돌을 돌리면 화로가 된다 화로를 설치 그리고 사용 근데 여기다 철광석 뭐야 철광석 캐졌네 어떻게 캐지 철광석을 철광석이 하나만 더 구워지면은 바로 철곡갱이를 만들어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곡괭이를 캐지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석탄을 다 써버렸네 안돼 석탄으로 횟불 만들어 놔야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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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을 설치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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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가 있긴 한데 굉장히 불편하네 돌 설치하는게 굉장히 불편한 착 됐다 석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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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구워졌죠 오 다 구워졌다 철계로 여러가지구 철곡갱이를 만들어 가지고 철곡갱이를 들고서 이제 왜 안바꼈지? 철곡갱이를 들어가지고 철곡갱이로 캔다 잘다 배도 안고파지니까 잘 됐다 이제 요걸로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게 오 빨리 캐지네 횃불을 갖고 와야겠다 횃불을 만들어 와야겠다 횃불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해 잠깐만 나무 나무 좀 캐야지 어? 소다 저 소다 잡아볼까? 고기 내놔 어우 시끄러워 잡지 말고 자 소리 되게 크다 소 소리 되게 크네 소야 미안해 안 때릴게 울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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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소야 열매만 먹어도 된다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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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 울지마 시끄러워 이놈아 너 시끄러워 열매를 캐자 차라리 그 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? 맞아 횃불 만들라 그랬지 나무를 이걸로 바꿔가지고 막대기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다 석탄을 넣어가지고 토치를 다 만들고 됐다 20개면 충분하겠지 됐어요 T 누르면 뭐야 이거는 아 이게 도전 목표야? 몇 개 안되네 코볼트 스톤 픽엑스 어? 스톤 픽엑스? 나 만들었는데 돌 도끼 돌 도끼 만들었는데 왜? 컴플리트 안됐어 이상하네 나 고깽이 만들었는데 돌고깽이 돌고깽이 만들었는데 됐다 게스트 완료 다음 다음 뭐야 그로워 트리 나무를 자라게 해라 도구를 길들여라 돼지를 잡아라 아 나머지는 다 잡는 거잖아 플레이밍 치킨? 불타는 치킨을 쓰러트리라고요? 불타는 치킨도 있어? 엔더 드래곤도 있어? 엔더 드래곤 어떻게 만들지? 엔더 시티 가려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다 있나봐 오른쪽 클릭해도 되긴 하는데 다른 창이 떠요 하하하하 나 배고파 설치 되게 어둡네 이거 해도 일단은 밑으로 한번 쭉 파고 들어가볼게요 다이아몬드다! 아닌가? 토파즈인가? 뭐니? 너 정체가 뭐니? 토파즈잖아 아 다이아몬드 없나? 어두워 아 너무 어두워 살려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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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야겠다 얼른 올라가자 무시무시하구만 깊이 들어가니까 너무 무섭구만 집 짓고 살자 그냥 어두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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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개물이다 크리퍼다 크리퍼 아 아니네 크리퍼가 아니라 좀비 같은데 칼이 없는데 칼 좀 만들어야겠다 보이세요? 여기 좀비? 오 거미도 있어 오 거미 벽타고 올라온다 철 좀 있으니까 철로 갑옷을 만들어볼까 신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오 진짜 되네 어떻게 차요? 여기다 차는 거구나 오 방어력 올라갔어 이건 황금 사과 잖아 오렌지 먹어보자 오렌지 어떻게 먹지? 오 꽉 찼어 한번에 오렌지 하나 먹었는데 대박 오 좋아 베드 아 침대를 사용이라 근데 침대를 사용하려면 맞네 양만 잡으면 바로 아침으로 바꿀 수 있네 안 얻을게 다 보존니? 3개 크리퍼다 크리퍼다 귀여운 크리퍼 오잇 아아 크리퍼 크리퍼 터졌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바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바지는 이렇게 됐어 하체가 튼튼하면은 된다 은 하하하하하하 아 갑옷도 만들고 싶다 이거 낙해가지고 철갑옷도 만들어야지 어 해골공수다 하하하하 뱀평 하 자 자 이겼다 하하하하 여덟개 됐다 요걸로 갑옷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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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어 저거 돼지야 뭐야 너 정체가 뭐야 일단 잡아 돼지 잡았다 임무 완료 양이다 양털 내놔 양털 내놔라 슬레이어 없이 양을 쓰러트려놔 하하하하하 으하하하하 많이 많이 했다 양털 양털 들어왔습니까 어 양털은 설마 양털 깎아야 되는거였나 헉! 이럴수야 그러면 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황금아.. 황금털을 내뱉는 양의 배를 갈라버린 것인데요 으흐흐흐흐흐흐흐 모자를 만들어가지고 아 잘못났다 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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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철 기사완성 하하하하하하 아주 강력한 강력한 전사가 되었다 된다 난 이제 여행을 떠난다 쩝 하나 먹고 어 떨어지니까 아프네 여기 구멍을 따라서 가니까 아무것도 없다 자 양털 깎으려면은 가위가 있어야 하는데 잡아도 다 자 아니 안 나왔다 그냥 간다 오 개다 하하 다 잡는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하하하 자 이렇게 해가지고 플래시 마인크래프트 한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재미있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마인크래프트랑 진짜 거의 비슷해가지고 재미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들어가 집에 coupe 멀는lie 생각 많이다 하하하하 제가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